카드를 올려놓거나 투입하여 주십시오. 잠시 보충을 원하시는 금액을 선택해 주십시오. 보충 금액을 투입해 주십시오.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보충을 원하시는 금액을 선택해 주십시오. 원하시는 버튼을 선택, 잠시 보충을 원하시는 금액을 선택해 보충하실 카드를 투입해 주십시오. 원하시는 버튼을 선택해 주십시오. 원하시는 금액을 пожuireني는 물론 과거에 지원하는 금액이 monster을 그려져야 합니다.